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시험이 있는 10월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0월달의 하루는 정말 한 달의 가치가 있어요. 한 달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시간이나 감정을 낭비하는 어떤 다른 거를 보시거나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휴일도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쉬지마. 일요일이라고 쉬지 말고 하루 정도 쉬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0월달에는 하루하루를 계속 충실하게 보내셔야 돼요. 시간 낭비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설책 같은 것도요. 평소에 책 안 읽는 분들도 지금 책 보면 그 어떤 무슨 어떤 책도 다 재밌어요. 공부 이외에는 다 재밌다고. 근데 절대 그러니까 공부 이외에 아예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물론 공부 이외에 다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안 해야 될 거는 스포츠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 스포츠는 한 번 보면 몇 시간 그냥 날라가죠. 그리고 우리 편이 이기면 기분 좋아서 한 몇 시간 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편이 지면 열받아서 또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드라마 같은 거는 뭐 한 거의 총 합쳐서 20시간 정도 날라가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주인공들 생각도 나오고 그런다고. 절대 보시면 안 돼. 절대. 스포츠 재미도 드라마 재미 없어요. 보지만. 절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얘네들은 10월달에 특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0월달이 되면 찬바람이 이제 싹 불거든요. 아무튼 추석 넘어가면은 기후가 그러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요. 그러면서 막 되게 외롭기도 해요. 수험생들이 그래요. 막 되게 외롭고 불안하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찬바람 맞으면 되게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막 슬프고 막 서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 근데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인데 아우 나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어. 나 자신감에 너무 충만한데 이러면 비정상인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 모의고사 보면 9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 불안하대요. 그분들도. 당연히 당연히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어떤 불안한 거와 긴장 같은 거는 당연해서 공부하는데 더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긴장을 하니까.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불안해가지고 겁먹지는 마세요. 겁먹는 건 도움이 안 돼. 너무너무 불안해서 공부를 못할 정도로 불안해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안한 게 당연한 거니까 이런 불안과 긴장을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불안한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합격점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찍은 게 많이 맞아서 합격점 이상으로 나오는데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이런 분들 있죠? 아 근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감으로 마치건 찍어서 마치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게 여러분들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격점 이상 나오면 그냥 즐기세요.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합격점 이상 나오면 아우 합격하겠네 하고 그때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즐기시라고 점수가 나오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지라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과정이라고 했죠? 뭐를 통해서? 그렇죠. 모의고사 풀면서 모의고사 풀면서 오답 처리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계속 기본소 요약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거 약점을 보완해서 점수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서 크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10월달 아직 한 달 남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의고사 10회분 다 풀어보셨으면 제가 추천해 드린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도 사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도 훨씬 수월하게 시험도 보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충분히 마주쳐 한 번쯤은 경험했을 만한 일인데 문제에 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번, 1번, 2번, 3번 막 풀다가 5번 문제를 딱 만났어요. 5번 문제를 만나서 근데 이게 풀릴 것 같아. 근데 특히 부동산학개론이나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되게 쉬워 보이고 풀릴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빨리 이거 포기하고 6번, 7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 홀리면 이 5번 문제에 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7번 풀다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다시 가는 거야. 근데 또 안 풀려. 그러다가 한 8번, 9번 막 풀다가 또 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꼭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안 풀리는 그런 이상한 미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모의고사 풀 때도 1, 2, 3, 4, 5 하다가 한 문제에 만약에 못 풀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죠. 그러면 특히 1교시 같은 경우에 민법 80번까지 다 풀고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봐야 돼요. 이거를 계속 이 문제에 홀려가지고 막 풀다가 어? 다시 갔다가 풀다가 다시 갔다가 계속 요 놈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정말 다른 문제까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절대 여러분들 문제에 홀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르다가 이런 경험 한 두 번 한 번쯤만 하셨을 거야.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 좋은 경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월 12일하고 13일 날 빈자리 추가 접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깜빡 잊고 접수 안 하신 분들은 꼭 요 때 접수하시고 이제 10월달이 왔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10월달의 하루가 여러분 정말 한 달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10월달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끝까지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으니까 제발 진짜로 여러분들 10월달에 힘내자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우리 힘내서 절대 이런 이런 거 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 10월달을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뭐 이거 다른 걸 보거나 나 지금 스트레스 쌓이는데 이거 좀 해소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스트레스는 쌓이는 게 당연한 거고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10월 이제 28일 날 시험 보고 나면 스트레스 다 해소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스트레스랑 불안감 같은 거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 놓아가지고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 분노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런 거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배출해야 돼. 공부하면서 다 배출을 해내야 됩니다. 아셨죠? 논다고 그 스트레스와 그 불안감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요. 이거는 공부해야지 풀립니다. 그런 것들은 아셨죠? 우리 10월 마지막 한 달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화이팅! 아셨습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